자막제작 응 이 영상은 자기데발에다 Ward 지금 다 화가 나 승은형 이미 GHT 난 그런 ieli 연식 슈퍼라이킹 이아 김명진 선수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온라인템을 통해 뉴렛올렛 조합계는 5월 2단계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양민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뉴렛올렛 선수의 투표가 수여되며 시상위는 양민혁 선수의 찐패가 가져온 박주호와 박종수, 박서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양민혁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민혁 선수의 2024 시즌 K-15 5월 2단계 연플레이어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5월 6점에 출전해 3골을 기록하여 5월 연플레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위는 경기감독과 나승환님께서 도와주시 되었습니다 우리 양민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윤종환 감독의 2024 시즌 K-15 5월 5월 플렉스 2단의 감독상 시상위입니다 윤종환 감독은 5월에 열린 6개에서 K-15 12개 팀 가운데 최다 3점을 기록하여 5월 플렉스 2단의 감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위는 나승환 경기감독과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윤종환 감독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로 K-15 2024 시틀나보드가 검은키쇼와 수제프씨의 첫번째 킥 2단의 감독 3단의 감독 3단의 감독 오 지동완 지동완 내게 넌 내게 내게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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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캐릭몬 2024, 17량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랭붓이 마지막 후반전 팀 볼 강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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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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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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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